나는 이길 줄 몰랐어. 1등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진짜 약간 실패인지 고민인지 진짜 파라다이팅 될 건지 약간 그런... 지금 이제 실패가 만나지만 좀 이따 따면 장난 아닐까 아마 근데 그거 무섭지 않아 오빠가 따봤을까 혹시 높은 곳은 무서워? 난 안 무서워 아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그거만 괜찮으면 돼 근데 모노레일도 빨리 가면 약간 그거 롤러코스터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뭐 그런 느낌이 나을 수도 있지 여기야 여기야 부럽다 와우 한 번도 잡을 적 없는데 내가 와 진짜 따꾸야 난? 대박 와 근데 진짜 넓어 여기서 랜딩 할 건데 어디 갔다 너무 좋다 그래도 혹시나 죽거나 뭐 그런 문서나 이런 거로 써야 되지 않나? 어 그러네 그러게 아까 오기 전에 영상통화 다 했어 아 진짜? 혹시 몰라서 어 나 친구들 어 다 못 오자고 미국도 전화했고 어 혹시 몰라서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이따 봐 어허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안젤리나 히덼리브 반영합니다 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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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갑시다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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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왔다 갔다 아 드디어 우리 모너레기 기다리고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지금 그러게 왜 안가고 있지 우리 첫 손으로는? 그런 거 같아 아 아 제깔이 되게 화련하네 문경이 사과 유명하잖아 그래서 맞아 설마 아니 솔직히 몰라 근데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손님이 우리 아파트 없나요? 2분만 하고 가실 거예요 아 진짜요? 난망적인데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요? 저희 상부정류장까지 올라가고요 고도는 한 860m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하부정류장하고 한 600m 정도 가실 거예요 600m예요? 네 600m 정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다시는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프는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렉 라이딩 이렇게 탈 때 밑에 내려가는 거 아니면 아예 코스가 몇 분이에요? 기본 10분인데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태어납니다 오케이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기회입니다 아 돌려라 엄마 아빠라 바사가 진짜 심해 살짝 전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카메라 우리 얼굴에 떨어질 것 같아 잠깐만 제대로 죽인 거야 제발 저기 아까 속도가 나와 있는 빨리 가는 편이 아니야 이건 이렇게 느긋하게 가면서 약간 주변을 걸펴보고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지난번에 이거를 똑같이 35분 동안 탔거든? 응 7분 지나가잖아? 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아니요 어색해 그냥 어색해 그냥 서로 그냥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멈출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 아 기다려라 컷 기다리고 찍고싶지 아 그래서 힘들다 탈출 coast 혹시 — — 새해군이 왔습니다. 이제 베럭 라이딩 타고 하늘로 날아갈 건데 약간 춘구보다는 excited 약간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각도가 너무 심해지고 왔는가? 맞아 맞아. 카메라가 조심하세요. 뭔가 여기서 이렇게 놔야해요. 형사, 얼마나 심한지? 오늘 공고를 찾습니다. 오, 맞아. 가온 거야? 오, 도착했어. 도착.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안절리나. 쉬무합 한 번 하시고. 괜찮죠? 네. 자, 가볼게요. 앞으로,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뒤로, 뒤로, 뒤로.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렇죠. 자, 갑시다. 돌아갑시다. 하나, 둘, 셋. 떨렸어요. 보세요, 볼 거 없죠? 와, 그러네요. 네. 와. 여러분. 슈퍼라글라이딩 타고 있습니다. 와. 멋지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구나. 네, 한도 다니기 이런 느낌이에요. 와, 그래서 바라글라이딩 타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진짜 머리가 좋죠. 사람들이. 아, 그래도 커피 팔아서 너무 다행이다. 야, 저거 봐. 어, 그네도 있다. 아, 왜 이래? 그냥 사진을 위해서인 거지, 뭐. 어, 이렇게. 이게 옛날에 사고가 났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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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 춥다고? 아, 엉덩이 약하네. 아니. 어. 봐봐. 어? 저쪽에 있었어. 아, 저쪽에. 아, 저쪽에인데. 아, 뭐야. 아, 오줌 샀어? 아, 진짜 비속해. 아, 이거 완전. 좋네요. 밑에 크리스탄 양인가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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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이런라, 소리 진다. 어, 이리 온다, 이리 온다. 이리 온다, 이리 온다, 이리 온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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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에이, 에이. 바이바이. 보소에서 봐. 와. 뒤로 뜨는 건 흔하기는 않거든. 바이바이. 헌지민아. 바이바이. 취임만 잘 견디시면 제가 재밌게 해 드릴게요. 잘 얘기해주세요. 네. 오, 온다 온다 온다. 오, 온다 온다. 왔습니다. 드라마 선생님입니다. 부럽다. 그럼 어땠어요,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집지도 않았어. 바락라이딩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알겠어. 선생님이 이렇게 돌, 돌, 돌 하면서 뭐 도하고 싶지 않았어? 어, 하나도. 멀리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타면서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속 세다, 그러면. 아, 근데 다들 좀 배고프지 않나? 어, 좋아. 난 배고파, 지금 딱 타고 나서. 나도, 나도. 여기가 목초밥이라는 게 그걸로 유명하던데? 목초밥? 목초밥이야. 나 모르는지는 몰라. 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응. 일단은 네가 맛집 좀 알아봤더니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익스트림하지 않고 그냥 it's really 변화로워. 야, 야. 오케이. xd